안녕하세요. 저는 삼성전자 TV 디자인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맡고 있는 이스모입니다. 무언가를 비워낸다는 건 제품과 사람 간에 존재하고 있던 물리적인 혹은 의식적인 경계선을 지워나가는 작업이었고요. 그 빈자리에 사람에 대한 배려들을 가득 담아야 하고 그 본질적인 가치는 훨씬 더 증폭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TV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본다와 듣는다 두 가지만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나머지는 어떤 방식으로 존재감을 줄여나가고 목소리를 낮춰나갈 수 있는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지워낼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. 스크린과 공간 사이에 베젤을 없앰으로써 공간에 스크린만 떠있는 듯한 새로운 경험을 사용자에게 줄 수 있고요. 그 스크린과 그 소리가 나한테 어떤 경험을 전달해 주는가가 TV 디자인에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